조계종이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 등 불법승 3부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모레로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10억 원의 불사기금이 모아진 가운데 종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불사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법승 3부를 받들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선포했습니다. 100만 대승 원력보사를 결집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서원이라면 경주 남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마에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에 한국 사찰을 짓고 군 포교를 위한 계룡대 영해법당과 사부대중들을 위한 요양병원 등을 짓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하루 100원, 한 달 3천 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에 수건불사를 이룩하겠다는 종단적 의지에 지지와 동참이 잇따르면서 불과 1년 만에 110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난해 화엄사를 시작으로 동아사와 월정사, 수덕사, 은혜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까지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동참했고 두 보살의 50억 원 후원 약정은 기금 모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조계종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에 부다가에 한국 사찰을 세우시겠다는 송원장 스님의 원력을 듣고 지루와 AL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바로 모양 저금통에 모아진 정성은 새로운 신행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갖다 주니까 아침에 식탁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이 이름까지 딱 해서 놓고 학교 가기 전에 넣고 가고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코로나19로 인도 현지에서의 한국 사찰 기공식이 가을쯤으로 연기됐지만 여러 관련 불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반드시 해야 할 불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마치고 3년에 마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종단이 그동안에 했었어야 될 일들을 착착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불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식까지 연기된 올해 조교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코로나19 이후 한국불교의 중후를 이뤄내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